7, 9, 2, 7, 하탈망 재판은 밖에서만 받는 게 아니야 홍국화형 사례 인정 못하죠?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백 없고 직접 증거 없고 적당히 종료하시죠 강간의 우발살인 17년 그렇다고 안 한 걸 했다고 해요 기회 왔을 때 잡아 네가 고민해야 될 건 더 큰 하나뿐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전과 전화하기엔 절대 안 지워진다 평생